가을남자 수영 오늘 죽었어 헬롱 여러분 수아 가을남자 수영입니다 오늘은 도이체 라떼에게 가을을 선물하기위해 탈공산으로 나왔어요 이 친구의 이름은 플라타노스입니다 플라타노스 플라타노스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플라타노스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짠 오 여유있어 수확 수확 부자 스타일 귀여워 메이플이다 빨간고 진짜 이끌어 빨간고 진짜 이끌어 가 가 하란말이야 노트롬 너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하하 이쁘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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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 ml 크림 다 내가 도대체 아니고 다 Kafu도 잘 먹는다 계란도 맛있게 더 먹어야겠지 다음엔 계란도 잘 먹어줘야죠? 계란이야 계란 médical 계란 까르라 계란 남자 집사님은 다이어트에 도착해! 까다로워 편집중 도착 츄리 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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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선은 낙엽으로 둥지 찍고 한다며. 왜 안 하는데 얘들아. 관심이 없어. 라떼야 둥지 만들었어. 완전 죽었나. 갑자기 죽었나봐. 라떼가 왜인데? 라떼가? 돌치가 아니고? 라떼가 뭐 간식을 하지 않는데? 어? 바스락 바스락. 나 치니 온다. 맞지? 응. 진해. 오히려 라떼 보다 라떼가 더 잘하네. 이거로? 아프네. 아멘. 우울의 ampстаточно. 아프리아이 나에 옆으로 팀이 먹ó 예에이. 여러분들 당연히 뱉어 놀고 있다. 이거 기다려야 해. 아프리아이 나에 옆으로 팀이 너무 크다. 아프리아이 나에 옆으로 김을 타고 있다. 아멘아프리아이. 우울의 터들. 한글자막 by 한효정